안녕하세요 한국여자 소연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칭을 하면서 예뻐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찍어볼 건데 전체적으로 이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면 얼굴라인도 당연히 예뻐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얼굴도 화사해져요.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몸 라인도 조금씩 예뻐진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다 하고 나서 이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추천해드려요. 몇 가지 알려드릴 스트레칭은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에요. 저희 집에 이렇게 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자주 해주는 편이에요. 하고 나면 막 진짜 상쾌하고 기분도 좋고 뭔가 얼굴도 이렇게 작아진 느낌이랄까?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서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걸 되게 추천하고요. 이 스트레칭 방법은 이제 피가 거꾸로 쏟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줘요. 저는 이제 헬스장 같은 데 가면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이렇게 목푸드 좀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컴퓨터랑 그리고 핸드폰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좀 돌려줘요. 셋, 넷, 다섯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주고 이 자세를 잘 뒤에 이렇게 깍지를 끼고 뒤에 이렇게 깍지를 끼고 다리를 어깨모양으로 벌려요. 그리고 내려봐. 이게 이렇게 퉁퉁퉁해줘. 이게 두피에도 이제 피가 쏠리기 때문에 두피에도 되게 좋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엎드리고 반대로 이렇게 손에 요새 이제 핸드폰 많이 만치면 여기가 아마 땡기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땡기.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나. 둘. 둘. 반대로도? 발을 붙여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내려요 이게 여자분들한테 되게 좋아요 이 자세가 그리고 이 자세 그리고 발에 이제 모든 건강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가 아마 뜯기실 거예요 이때로 좀 있어도 주면 더 좋아하게 그리고 이 자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세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주면은 여기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주면은 여기가 되게 생겨요 이게 앞부분게 하는 느낌이고 여기 진짜 생겨요 그리고 이거를 두 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이렇게 빈 공간이 있고 머리를 무릎이랑 제일 가깝게 그리고 여기 땡기셔야 돼요 땡기셔야 돼요 이 자세도 좋아요 그리고 이걸 할 때 발이 앞으로 여기가 싹 땡겨요 여기 누워요 그리고 쭉 길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자세도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칭 한화로 예뻐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봤는데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까먹지 마시고요 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